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6월 말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죠. 유보통합은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통합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 정책인데요.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는 유보통합이 오히려 교육과 보육 둘 다 놓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핵심은 0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수요에 따라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각각 취득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을 특별 과정을 통해 하나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관에서 장시간 보육이 진행되면 아이들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수 있고 교사 통합의 경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사 통합으로 어떻게 보면 몇 시간 이수해서 학점으로 이수해서 지금 교원으로 다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상향 편준화가 아니라 하향 편준화가 될 거라고 저희는 이상하거든요. 유보 통합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에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유보 통합에 따른 지역 중심의 맞춤식 영유아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선임연구원은 인구 감소 대응,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런 상황 등 다양한 보육과 교육 수요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공동유가 나눔터와 시간제 보육시설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유보 통합으로 행정재정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면 포천의 특화시책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일부를 시군으로 이관해 정책이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고, 백영현 포천시장도 교육특화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이미 교육에 많이 예산 지원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포천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게 교육 때문에 떠난다는 말씀을 안 듣고 싶다. 그렇게 꼭 만들겠다. 오히려 교육 때문에 포천을 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고 싶다. 또 구체적인 예산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예산을 편성한 뒤 국회를 거쳐 연말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유보 통합 이후 지역에 맞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나왔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공감대 형성부터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 일영유원지 계곡에서 대장균이 대량으로 검출돼 양주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4차례에 걸쳐 일영유원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상류에서 기준치의 11배에 따르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주변 하수가 계곡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는 정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하천 정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계곡에서 시민 9명이 고립됐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하산 중 냇가에 물이 불어나 고립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없이 9명 전원 구조했습니다. 연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73명에 대해 체류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연천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30여 명이 입국해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최장 8개월로 늘어나면 농가주는 파종부터 정식, 수학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6일 4차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에 의결했는데요. 이번 변경안에는 추가 검토사업이던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본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달 열린 공청회를 통해 올초 발표한 중재안으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광위는 5호선 연장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후 즉시 예타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반영되자 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추가 정거장 미반영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간의 노선 갈등으로 2년여 동안 지연돼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월 대광위 중재안 발표 당시 정거장 간 거리, 도시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하고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노선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5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예타 조사 면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5호선 예타 면제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지자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강위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이 요구한 추가 정거장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세대 단수 현상이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인천시와 서구 등은 지난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아파트 1개동 139세대를 제외한 전세대 수도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또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6개동 입주민들에게 주거비와 목욕비 등 재해 구호기금을 지급합니다. 주거비는 세대별 하루 8만 원 이내, 급식비는 1인 한 끼 9천 원 이내로 실비 지급하며, 임시대피소나 연수원 등 독립공간이 확보된 시설의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목욕비는 1인당 하루 1만 원 이내입니다. 인천시는 사고 현장에 냉방버스 2대와 이동식 차워 차량 2대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에도 전국의 가마솥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경산과 영천은 35도가 넘었고, 서울과 강릉 역시 32도를 넘는 높은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왜 이렇게 더운 건지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입추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최고 36도까지 올랐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아 밤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7월 평균 최저기온이 23.3도로, 1994년 23.4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8.81로 역대 1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무더위가 우리나라의 두 개의 고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어진 폭염의 원인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하강 기류로 인한 단열 승원 효과로 기온을 높인 가운데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 효과까지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는 광복절이 지나서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 23에서 26도, 낮 기온 30에서 35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8월 5일까지 1,81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앞으로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라 8월 하순까지도 폭염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취약대층 주민들이 무더위 심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 심터가 제공하는 작은 일거리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힘든 여름을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낡은 지붕 밑으로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인천의 한 쪽방 마을입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에 지붕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사람 한 명 정도가 오갈 수 있는 작은 골목엔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침이 되면 무더위 심터를 찾아갑니다. 폭염 날씨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 구조 자체가 단열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안의 열기가 너무너무 세서 쪽방 주민들을 쪽방 상담소의 무더위 심터로 안내를 해서 더운 시간을 피하고. 쪽방천 상담소가 마련한 무더위 심터에서 주민들은 밤 10시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마련한 무더위 심터와 달리 온종일 머무를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은 내 집처럼 드나듭니다. 쪽방 상담소는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 식사와 소일거리도 제공합니다. 영화 관람과 노래교실 프로그램까지 있어 취약계층 주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폭염 날씨에 집안 생활 자체가 어려운 쪽방마을 주민들, 민간 자활복지단체가 마련한 무더위 심터에서 힘든 여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 3일 인천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로 격상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폭염 취약계층과 고령 농업어인, 현장근로자 등 폭염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노숙인 밀집지역과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또 무더위 심터, 폭염 안심 숙소, 양산 대여수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지난 5일 기준 인천의 온열 질환자는 79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도음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주민 8,600여 명이 단체로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이 모두 종결됐습니다. 인천시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으며 남은 소송 역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8월 7일자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도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대법원은 공무원들의 대응 조치가 민사장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지난 6일 티몬 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후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를 만나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신보가 실질적 도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앞으로 경기도에 의하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